소소행입니다 반려식물을 키울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물 주는 건데요 작은 화분을 키울 때 물이 많이 줘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물을 안 줘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름에 휴가를 갔다 올 경우에 연휴일 경우에 3, 4일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물 주는 기계를 찾아봤는데요 만원 초반대에 자동으로 물 주는 기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부대 보면 파랗게 꽃혀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 주먹만한 이 기계가 물을 주는 기계인데요 여기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물을 골고루 배분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는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매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일정한 날짜마다 몇 초 동안 물을 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얘가 물을 이쪽으로 뿌려주는데요 지금 총 8군데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화분에는 제가 두 개를 꼽아놨고요 작은 화분에는 하나씩 꼽아놓았습니다 데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며칠마다 주겠느냐입니다 지금 한번 설정을 볼게요 지금 이틀마다 물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15초 동안 물을 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세팅하는 그 시간마다 물이 반복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눌러서 지금 6일, 7일, 8일, 9일 오늘만 매일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조작이 되죠 15초 동안 물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충전식입니다 배터리도 큰 게 내장이 되어 있어서 한번 충전을 하면 3개월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포트가 있어서 이쪽으로 충전을 합니다 가격도 배송료 포함해서 10달러 정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의 배송이 가능하고 2주 이내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깜빡하고 물을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양은 이 자동급수기를 통해서 물을 주도록 세팅해 놓았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수시로 물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급수기로 소중한 나의 반려식물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